안녕하세요. 황토일가 본사입니다. 저희 황토일가에서는 전국 대리점 망을 통해 전국 시공이 가능하며 방문 견적 무료로 내드리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시공을 합니다. 저희 대리점 사장님들 오늘도 여러 현장에서 고생하시며 시공 영상 주시지만 바쁜 관계로 다 올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댁은 단열이 약해 보통은 이보드 단열제 23티를 사용하는데 2댁은 33티를 사용하여 단열과 기밀 작업 완벽히 하고 천정과 벽체 하단 편백 작업 벽체 상단 천연 황토봇 부착합니다. 방바닥은 단열 후 알루미늄을 조립하는데요. 알루미늄 온돌, 온수, 난방, 제휴 황토일가 특허인 거 아시죠? 공기층을 두고 이중구조로 만들어져 따뜻해진 뇌를 공기층에 잡아주고 언둘과 구둘 역할을 하며 수맥을 잡아주어서 편안한 잠자리가 됩니다. 알루미늄 조립과 황토보드 바닥용과 숨쉬는 천연 장판으로 시공을 하며 시공 시 포름 알데이드 없는 독일 제품 송진 접착제를 이용하여 편백이나 황토보드 그리고 숨쉬는 천연 장판을 부착 시에 모두 사용하여 건강한 황토방을 만들어 드립니다. 저희 황토일가에서 직접 생산한 황토와 편백즙과 물만으로 만들어 자연건조한 천연 황토보드와 황토일가의 특허인 알루미늄 온돌, 온수, 난방과 황토일가에서만 판매를 하는 숨쉬는 천연 장판의 조합으로 이렇게 천연적인 소재로 만든 황토방입니다. 이댁 시공 5일 만에 옆집에서 보고 반했다는 저희 황토일가의 시스템 황토방 다음 영상에서 옆집 시공 올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